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을 활용해 농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직접 찾아가 홍보와 브랜드 개발 등 경영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슬비 기자가 경영 컨설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물류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 전문가가 투입돼 홍보 타계층 설정부터 홍보 문구, 상품 패키지 디자인까지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좋을지 한창 논의 중입니다. 간편조리 식품을 만들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많은 제품 중에 눈에 띄려면 홍보 전략이 중요한데 경험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경기도의 지원 사업을 만나게 된 겁니다. 농식품 컨설팅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경영, 마케팅, 상품 디자인, 판로 확보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도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도내 농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구상.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소규모 가공업체들의 상품 컨설팅, 포장 디자인,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되길 바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컨설팅 받은 기업 간 업무 협약도 추진해 도내 농식품 기업 간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